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Tiger. Caps. Can you eat the chicken? Can you eat them? They're delicious. Maarten. This is how you eat it. What are you doing? 설탕! 육수 고소하고 쫄깃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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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먹었을 때가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었어요 엄청 맛있었어요 가벼운 고소 요리는 얼음에 잘 어울려요 오징어는 매콤해요 치즈볼 매콤한 맛 핫도그 이거 진짜 맛있겠다 내가 먹은걸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서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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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돌뼈 쪼금은 매콤한 맛이에요 아삭한 맛 너무 맛있어요 아삭한 맛 매콤한 맛 아주 맛있네요 고춧가루 정말 얇게 먹었는데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좋겠어요 주인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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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 찹쌀떡 마요네즈 너무 맛있네요 편안하게 먹으면 이제 먹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